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제안개혁일 제안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플랫폼 구축하려는 고객이 서비스하고자 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드리겠습니다. 라고 작성을 하고요. 플랫폼의 안전성, 멀티성, 확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업체가 원하는 플랫폼에 대한 요지를 딱딱딱 집어서 제안 목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. 이 부분은 서두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기능들은 후 나중에 설명하고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목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.